이제 보도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 책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역대 선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거든요 그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에 이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를 한 인물이 지방에 있는 제야 전문가입니다 30년 정도 전산저런 베테랑인 그분이 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규명이 되면 가장 큰 공은 그 숱한 밤을 세우면서 전산조작을 분석했으면 다 찾아낸 제야 전문가의 공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내년 총선부터 모두 수계표를 확인한다 제야 전문가와 함께 연락을 했습니다 의견을 좀 달라 당신 생각이 어떠냐 가장 이 문제를 깊게 여러분 들여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저한테 여러분들 정리되지 않고 그냥 구어체로 보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야 전문가가 보낸 수계표 전면 실시에 대한 논평입니다 수계표를 하는데 전자계표기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계표기를 끝끝에 고집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전자계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표로 부풀리기는 선거인이 결정되게 되면은 사전투표가 실시하기도 전에 일정 비율로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선거인 수만 결정되면은 선거인 수의 일정 퍼센트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4월 10일 총선이 오기 전에 선관위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투표 많이 참가하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투표율이 올라야 유령 투표자 수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 15% 됐는데 22% 올렸습니다 7.49%를 뻥튀기라는 거죠 꼭 같은 일이 2020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7.49%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몇 명이 확보가 된 겁니까 37,453표의 유령 사전투표가 확보가 됐고 그거를 조작해서 진교훈이 함께 다 준 겁니다 진교훈이가 받았던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거소투표에 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럼 2024년도 4월 10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7.5% 정도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게 되면 선거인 수가 2020년 총선 기준으로 하게 되면 329만 표 정도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표 부풀리기는 선거인이 정해지게 되면은 사전투표하기 전에 일정 배율로 만들어서 조작하면 됩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수개표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냥 전산조작은 그냥 사전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몇 프로 뻥튀기 할 것만 결정하면 된다 부정이 의심되어 바코드를 확인하려면 재검표를 해야 되는데 재검표는 법원이 기각할 겁니다 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시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지금도 뭐죠 투표관리관 도장을 계속해서 사인을 못 짓겠다고 그렇게 협조 안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결국은 민주당은 조작해야 이기는데 수단과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도독은 다 안에 있습니다 선관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외부 해킹에서 조작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독이 들어올 만한 구멍구멍을 다 막았다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에 도독이 있는데 바깥에 도독이 있으면 도독놈을 잡으면 되는데 안에 도독놈들이 다 우글우글 이런들 세금 먹고 이런들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한두 개는 양보할 테니까 지난번 여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qr코드 쓰지 말 것 투표관리관 도장 사인 찍을 것 사전투표 먼저 깔 것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전투표 먼저 깔 것만 선관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이기는 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번에 지면 더 이상은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어차피 죽음을 알기에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무사한 일입니다 욕심도 없어 보이고 나만 당선되면 된다는 그런 태도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또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을 전부 밝히는 제야 전문가가 오늘 저한테 보낸 논평입니다 도둑은 안에 다 있는데 도둑이 들어올 만한 구멍구멍을 다 막았다고 뭡니까 국힘당은 주장합니다 머저리 병신들인 겁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이고 행정안전부입니다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이고 윤석열 정부인 겁니다 원인 분석 문제와 본질은 사전투표 폐지가 정답입니다 선거에서 모든 문제는 사전투표에서만 발생합니다 이것이 원인인데 그냥 땜빵만 하고 선거합니다 100% 필패입니다 제야 전문가 결론입니다 100% 집니다 탄핵선 무너질 거고 개운선 무너질 겁니다 그 인간들은 최후의 성공 겁니다 2023 총선만 사전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날로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식소리할 수 없고 공병호 tv가 이런 부정성 거 못 다룰 겁니다 마지막 한 방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라면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그 인간들하고 궁합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절박감이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절실함이 없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감방 보낼 것이고 김건희 의사하고 감방 보낼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협조했던 인간들 인간의 여러분들 심성 가운데 제가 알 수 없는 것이 시기심과 피해식과 정오심입니다 호의를 베풀면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심과 정오심과 피해식이 없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밝혀낸 겁니다 선거에서 모든 문제는 사전투표에서만 발생합니다 이게 원인인데 그냥 땜빵질만 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비겁한 인간들이고 안일한 인간들이고 소심한 인간들이고 대책 없는 인간들이고 그게 국힘이고 그게 윤 대통령이고 그게 윤 대통령 대통령실인 겁니다 본인들 당하고 본인들 당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제야 전문가가 국힘당과 행정안전부가 수개표를 무슨 관철시겠다는 보도를 보고 논평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캡처가 말씀드린 겁니다 욕심도 없어 보이고 나만 당선되면 된다는 그런 태도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간간이 부정성을 얘기하면서 표를 구글하는 의원들만 보입니다 표 구글만 하지 본질적 문제는 전혀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100% 민주당이 200석 이상 한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윤석열이 너무 못한다고 합니다 뭘 못하는지 물어봐도 그냥 못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분이 경험한 겁니다 다 못한다고 하니 자기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정말 막히는 일입니다 그 말도 치성이라는 3040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답은 이틀 연속 선거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답입니다 내부자가 도독놈인데 사기꾼인데 외부인들이 고쳐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에 다 도독질을 하는데 외부 핵행에서는 도독질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부자들이 다 공모했으면 도독질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의원 10명이 나와 가지고 부정선거 의심이 있어 보이니까 선거위에 꼭 4.15 총선의 문제점을 챙겨보겠다는 성명성만 발표하더러 덜불처럼 저런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날 건데 그들이 다 찐표를 만들어줄 것인데 그런 것도 못하는 국민의 힘은 선거위 도독님들이 화사해 주시는 소소한 몇 자리만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질질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선거는 투표지 선거 조작이 아니라 전산적 조작의 선거입니다 모든 전산화가 되면서 모든 게 숫자 조자로 만들고 있고 늘 조작의 일상을 알면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안타까운 겁니다 핵심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숫자 조작인 겁니다 숫자 조작을 어떻게 하냐 수작업을 할 수 없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선거 갈리비니가 발표한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아주 정확하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래프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들통이 난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런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 놓으니까 제야 전문가가 이런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선관위 이런 조작범들이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값 규칙을 선거금보다 다 이런 찾아낸 겁니다 모든 게 숫자 조작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고 숫자를 조작하는 건 숫자를 이 숫자 조작에 대해서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법관 조재현 천대엽 민유수 김상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 그 여러분 똑똑한 언론들 다 입 다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의 경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 여러분들 뭡니까 저마다의 몫을 다 담당할 겁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선거를 전산화 시켰고 모든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숫자 조작입니다 숫자 조작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들어낸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것은 뭡니까 규칙을 프로그램화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뭡니까 숫자를 조사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 찾아진 겁니다 류건일 주필왈 민주당은 전쟁을 하는데 국민의힘당은 정치를 한다 아름다운 정치 기가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발 Ain'ten 문을 드 wollt 감사합니다.